아 깐나고 깐나고 이거는 뭐예요? 와샤 와샤 아 타고 다니는 거예요? 지금 가장 자기를 웃을 수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? 아 돈 있으면 집을 만들고 싶대요 아 가장 웃음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질 수 있도록 이걸 돈을 내고 저기 아래를 내려갈 테니까 가장 행복한 웃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재밌게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 스윗 까만 이거 얼마예요? 자 십만동 이걸 가지고 체험하는데 여기 경사가 990도예요 여길 내려가는 거 오케이 형님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와요? 올라올 때는 걸어 올라오라고? 이거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로 못 올라와 아 줬어요 올라올 수 있다고요? 네 네 까만 하는데 이거 내일 올라올 거 같은데 이거 clearly 하하하하하 몸을 뛰어 몸을 뛰어. 현지아 몸을 뛰어. 이거를 5만 동을 죽인 하루 종일 타기에는. 다시 하는 게 몸을 뛰고 있네. 우리 가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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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잠시 그 짜릿하며 즐기기에는. 너무 무적일 겁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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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. 우리의 특기가 뭡니까? 일단 미치실 과학 한번 해봅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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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잘 잔 것 같아요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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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예, 식감아. 식감아. 와우! 예! 예! 와우!